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기술주도 같이 오르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는 또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이더라도 이수범의 주문현답은 바른 수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상담과 공략주로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이수범 전문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2분기 시장을 준비할 때는 1분기를 돌아보고 1분기에서 주도주 섹터로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섹터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개 방송 아직도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녹화 방송 분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1시간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디서도 어떤 방송에서도 보실 수 없었던 그런 내용 잘 준비했으니 내용 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수범 전문가 오늘도 방송에서 또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 부제가 시청자가 물렸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종목 때문에 너무나 쓰라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내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정말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현답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강한 업종들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원 인수위 원전 18기 수명 연장 추진 관련 주 급등 넘버투 삼성전기 올해 패키지 솔루션 호조 오늘의 빅이슈 두 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음, 원전.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원자력을 대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차기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시그널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 뭐 이미 방송 전에 이미 오늘 아침에 이수범 전문가님이 노란톡에서 언급 한번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삼성전기 실적 기대감에 천상계로 진입 이런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매력적인 문구라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이슈라고 한다면 원전주들이 워낙에 크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원전 18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크게 폭등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또 폴란드 원전 건설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겹겹 이제 호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기술이라든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대거 폭등을 했죠.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관련된 종목들까지 모두 크게 올라갔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아직 발전 단가 자체가 원전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원전 중심으로 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원전 쪽도 이제 폐기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바꿨었죠. 에너지 정책을 좀 바꿨었다가 이번에 다시 윤정부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러시아산 가스를 잘 활용을 하다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가스 다 안 쓰고 유럽도 안 쓴다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7.4조 정도를 들여서 현재 노후화된 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것을 오늘 좀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탈러시아 정책을 피게 되면서 천연가스 말고도 우리 나름대로 에너지 자원을 좀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전기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자체가 전기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한 15% 지금도 급등하고 있네요. 지금 최고점 찍어가고 있네요. 아까 장중 제가 한 7, 8%까지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더 15%까지 크게 장대한 보험 출현을 좀 해주고 있고요. 보성 파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비슷하죠. 원전 관련 주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바닥 다지고 어떻게 돼요? 바닥 좀 다지고 있다가 재료 타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들 테마주를 보실 때 보통 어떻게 돼요? 차트 깨지면 이제 끝이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재료 자체가 죽지 않았으면 테마 자체가 죽지 않았으면 이거는 재료 한 방으로 다시 한 번 차트를 재역전시켜버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장대한 보험 하나 없기 전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매력 전혀 없죠.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음보만 계속 나오는데 뭐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장대한 보험이 나오게 되면 어? 매력적인데? 라고 여러분들도 차트상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료 테마가 앞으로 더 붉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원전 관련 좀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호재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죠.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사업을 다 영위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최고로 제가 선호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판 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너무나 싸다라는 말씀을 제가 15만 원대부터 드렸어요. 사실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라타라든가 일본의 경쟁사 대비해서도 너무나 저렴하고요. MLCC는 수요 반드시 늘어납니다. 반드시 늘어나고 지금 오히려 일본 제품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가 어쨌든 레포트빨, 정말 레포트빨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오늘 레포트 하나가 정확하게 잘 나오면서 제목도 잘 썼어요. 그렇죠? 오늘 제목을 좀 잘 써서 관련된 종목들이 천상계로 진입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역시나 목표 주가는 보통 25만 원, 28만 원 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왔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 한 가지만 딱 부착이 되면 무조건 주가 날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삼성전기는 어떤 거였어요? 애플 M2 프로세서 부품 공급을 삼성전기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애플은 LG 노텍 거 많이 쓰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반도체 기판 쪽은 사실 FCBGA라고 하는데 FCBGA 기판 쪽은 지금 LG 노텍이 가까스로 지금 4천억 투자해서 막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완공돼서 이거 제품 양산까지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기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료가 탁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좋은 지금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사들이겠죠. 딱 그냥 차트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장대양봉이 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쭉쭉 더 나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 장대양봉 한 번 출연했을 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 번 눌림목 좀 주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된다? 좀 눌림목 주더라도 다시 급등 나오는 양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패턴들이 많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기에 대해서 중대형주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개 짚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원자력 관련 주들이 신재생에너지주들에 밀려서 조금 소외받는 모습들 보였는데 역시나 정책의 흐름이 바뀌니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수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반도체 기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성전기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제목처럼 지금 천상계로 진입하는 시그널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먼저 좀 짚어봤고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겨우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공약주들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 공약주들이 아주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 열어볼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자, 행복을 쌓아주고 있는 이 종목들 현재 상황 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수익률 탑 5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면요. 역시나 남해화학이 수익률 탑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6%대 수익률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에 이어서 코스모신 소재 오늘 수익률 제대로 터져주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이면서 이제 수익률 45%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슬라 대동 15%대 수익률 챙기고 있고요. 자, 넥스틴 장 초반에 또 52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 계속해서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파워로직스도 오늘 움직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종목들 체크해보면요. 동진 세미캠이 이번 주 화요일 공략주로 나갔는데 벌써 목표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이 공략주들 때문에 제 어깨가 겸손해질 틈이 없습니다. 자꾸 제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쪽에서 좋은 종목들 실적 발표하면 반드시 또 레포트 나오면서 레포트 향 상승세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우리 공부 안 한 거 전혀 아니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는 세 가지 업체가 어떻게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캐파로 내년부터 이어진다라는 부분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그 레포트가 다 그런 거에서 나옵니다. 뭐 양극재 매출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추가적으로 삼성 SDI 외에도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증설, 증설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실적으로 베이스로 잡는 게 아니라 24년 실적 베이스로 잡아서 30배 정도 PER 수치 대입하면 이 정도 목표주가 나온다. 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목표주가 7만 원대까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주 섹터는 바닥에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증거사 레포트 이렇게 나오고 지금 쫓아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습니다. 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수익 절대 불가능한 수치 아니죠. 직접 벌써 두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경험을 해보셨죠. 남해 화학부터 시작해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방송 한 달 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종목이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바닥에서 사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지금 주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대수익률 50%짜리 있다. 80%짜리도 있고 120%짜리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다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바닥권에서 잡아야죠. 지금 뭐 이제 남들이 또 이제 다 레포트 쓰고 이미 주가 한 30%, 50% 날아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서서히 서서히 왜? 실적 주니까. 안전마진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 오더라도 영향받지 않을 만한 그런 중소형 실적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모아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세대, 차기, 코스모 신소재, 남의 화학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계속 말씀을 드리죠.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한 가지씩 힌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현재 50에서 한 120%,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50에서 약 한 100%, 두 배 정도죠. 두 배 정도 갈 수 있는 만한 종목을 한 네 종목 정도를 제가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종목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동진 세미캠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이 종목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결코 수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가서 있다가 수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와 동진 세미캠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가 가득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반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양대 시장 현재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매 방향성 탐색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장 흐름 보더라도 역시나 시장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제가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시황 설명드릴 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지금은 당분간은 실적이다, 5월까지는 딴 거 없다, 숫자, 눈에 보이는 거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코스닥 종목보다 당연히 코스피 종목에서 상승률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도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서 대폭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도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단기 매매할 때에도 어려운 시장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것만 올라가고 있고 뻔한 이슈에만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선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네이버 한번 보세요. 네이버 실적 발표했죠. 네이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미달치 나왔습니다. 컨센트 자체보다도 미달치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어때요? 안 그래도 밑바닥 수준이었는데 주가 2% 빠집니다. 오늘 상승장이라는 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네이버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성장주에 대해서는 이미 고성장주 때문에 PER 수치를 30배, 40배 받고 있는 종목들은 이 성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하락장이나 상승장에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가차 없습니다. 넷플릭스 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 제조업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드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한 대로 IT 반도체 쪽, 5G 쪽 외 숫자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또 오늘 종목이 뭐 올라가나 그거 찾고 있다가 지금 잡아야겠다 라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좋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사실 때는 기업 분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보시고 수급 보시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재무제표 무시, 몰라 실적 뭐고 주도주 몰라 그냥 오늘 올라가니까 이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무조건 고점 매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바닥에서 서서히 모아 나갈 수 있는 계속 제가 100번째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가실 때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근거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때문에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신청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한 분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는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코 종목 18,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4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앱코,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국내 게이밍 기업 업계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출이 거의 PC방에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PC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앱코 지금 현재가 16,35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앱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가전제품을 좀 보러 하여튼 가는 경험이 좀 돼서 가봤는데 게이밍 키보드 관련해서는 앱코 제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보게 되면 지금 기업 분석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PC 케이스, 헤드셋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1위 전문 브랜드 업체라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PC방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좀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크게 매력을 느껴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작년도 매출이 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적자가 한 92억 정도 나왔네요. 그 이전에 보면 그래도 1,500억에서 230억 정도 나왔었는데 좀 많이 감소된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재무제표상으로는 크게 실적이 호전될 만한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특징주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에도 다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게이밍 기어 신제품 출시 소식의 강세.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매출이 크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리오프닝이 되고 운영시간 제한 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크게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분기별, 반기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크게 매력이 없는 기업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주가가 계속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저점을 좀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잠깐 깨지게 됐는데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래도 추세가 아예 이탈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반등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1만 6천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1만 5천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밸류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1만 5천 선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실점에서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1만 8천 원이죠. 저는 밸류에이션상 크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곳은 결국은 테마성 상승, 재료성 상승 이 부분에 맞춰서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만 8천 선까지 보유를 하셨다가 지금 현재 40% 비중 너무 큽니다. 왜 여기에 40%나 집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중할 만큼의 무언가가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매를 하셨거나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에는 매수가 정도에서 전량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코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앱코 일단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 그냥 들고 계신 비중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부분은 1만 5천 원 선 지지되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앱코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 톡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대우건설 들고 계시네요. 6,8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대우건설 지금 현재가가 6,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대우건설, 일단 우리 시청자분 아주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건설주들은 지금 다 똑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 정부 들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시멘트도 없다. 뭐 레미콘도 부족하다. 지금 뭐 PHC 파일도 부족하다. 인건비 올라간다. 건설 현장 다시 얻다운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쭉 내려앉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실적이 사실 제가 작년도까지만 보더라도 건설업 되게 24년까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좋아질 여지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게 된 게 너무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잘못하다가는 크게 내가 이익을 20% 사이즈를 생각을 했는데 20%가 아니라 한 5%까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 산정 그리고 이익률 산정 어느 정도 될지는 다 예측을 하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호재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아직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해서 하향하는 레포트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좀 반전입니다. 아마 나중에 주가 많이 빠지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를 너무 100% 신라진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실적 어때요? 영업이 9천억 정도 써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도 1조예요. 1조 영업이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 항상 마찬가지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나왔었던 레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를 써냈지만 여러분들이 딱 뉴스 딱 접하셨을 때에도 야 건설주 생각보다 이익률 줄어들 수 있겠는데? 이 생각 드시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건설 현장은 여러분들 이 공사가 길어지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익률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9천억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데 지금 현재 완공되는 그런 현장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 착공 들어가는 현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3년도에는 최소 1조 영업이익이 아니라 여기서 한 30%, 40% 정도는 확 삭감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유무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시황이 이쪽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비슷하죠. 현대건설, GS건설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우건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3월에 고점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싸요. 사실 건설주 다 쌉니다. PER 수치 5배도 안 되는 곳들이 워낙에 많고 특히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2조 6천억 정도 지금 부여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이 어쨌든 올해 이게 맞다고 한다면 5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만큼 좀 일단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저라면 일단 분기별 실적을 조금 보고 반기별 실적을 조금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 매수가 6,800원이시고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상 사실 상승 나올 기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분기별 실적 보고서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로 내가 장기 투자로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하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보고 판단하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판단하실 때 명확하게 쫙 보이실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대우건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냥 보유하실 게 아니라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대응법을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보시고요. 혹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012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 들고 계시네요. 6만 3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0%입니다. 포스코 강판이 3월에 사명을 변경한 게 포스코 스틸리온이죠. 그때 이 사명 이름이 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현재가가 5만 4천 7백 원입니다. 손실이 꽤 잡히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손실 복구의 완성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강판이 저도 입에 착 달라붙는데 스틸리온 참 입에 잘 안 붙네요, 저는. 포스코 강판이 철강주 중에서는 대폭적으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사실 포스코보다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또 가치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었던 종목이긴 했습니다. 실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2020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69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영업이익이 1,400억. 한 8배 정도 늘어난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기조가 22년도에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철강주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22년도를 걱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 역시도 걱정을 하게 된다면 23년도부터는 확실히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까지 철광석이라든가 원료탄이라든가 이런 가격의 추세를 보고서 이 정도는 남겠다. 그리고 지금 제품 가격을 어디까지 인상하는지를 보고서 이 정도 이익이 마진을 예상했을 때에는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200억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강주만큼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레포트 보유하고 계시다면 증권사 레포트 다 읽어보셔야 돼요. 철강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여련 강판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냉연은 어떤지 지금 차량용 강판은 어떤지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치는 알고 있어야 이익이 줄겠구나. 이번 분기에서는 조금 이익이 늘어나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이유는 대다수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만 생산하고 있는 거를 알 뿐이지 사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매수가 6만 3천 원입니다. 지금 5만 4천 원 정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셨을까를 보면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걸로 나오죠. 6만 3천 원. 이 정도면 두려워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 좀 떨어지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 사실 비중도 30%라서 좀 사실 크긴 큽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커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주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철강주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 궁금하시면 어쨌든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철강주 보유에 서셔 지금 마음이 좀 쓰라리신 분들 계시다면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철강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계 수치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매수가 지금 뭐 6만 3천 원이니까 기다려 봅시다.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전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주봉상 일주 만에 25%씩도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다려 봅시다 라는 이 말이 저까지도 또 마음 안심시켜주는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자, 일단은 손실 복구의 완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외에도 또 철강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 계신가요? 자, 문자 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351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위즈코프 들고 계시네요. 위즈코프 285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위즈코프 지금 현재가가 1555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잘 모르는데도 이 슬끝만 봐도 지금 주봉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위즈코프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위즈코프 뭐 하는 기업인가요? 여기 기업 분석부터 보면 사실 저도 테마주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위즈코프 일자리 관련주 이런 걸로 윤석열 관련주로도 한번 엮였었고 이런 종목으로 좀 알고 있지 사실 이 기업이 뭐를 얼마나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종목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펀더멘탈, 기업가치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매출액 360억에 9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다가 최근에도 비슷합니다. 355억에 4억 정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급등 나섰던 이유는 역시나 특징주 검색법을 활용하게 되면 뭐예요? 무상증자 소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작년도에. 이거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뭐 윤석열 테마주다. 그리고 뭐 위즈코프 뭐 현대차 뭐 이건 너무나 19년도 너무 옛날 거라서 하여튼 최근에 1년 동안 이제 관련두를 엮였던 부분들이 사실 다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테마주 진지가 언젠데 그리고 현재 뭐 무상증자 마찬가지죠. 6월달 이슈인데 뭐 그걸 아직까지 우려먹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일자리 관련주들로 한 번 엮여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윌비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일자리를 창출 어떻게 하겠다 또 정부에서 발표하면 뭐 단기급 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 하나만 기다리기에는 사실 우리의 투자 자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중장기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적 주였으면 저 50% 반 토막 났어도 저 들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 일자리 발표 하나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드려도 안 나오면 뭐 사실 주가 급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점에서는 차라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 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매매 방침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단기 급등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뭐 정리하시든 아니면 저라면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다음 종목 그냥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마 뭐 직접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오더라도 예전에 이제 사례를 보면 뭐 한 20%까지는 한 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네요. 근데 그건 이제 최바닥권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고 10에서 20% 정도 사이즈가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너무 지금 아쉬워요. 난 조금이라도 덜 손실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면 뭐 10% 20% 정도 급등 나왔을 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차라리 10% 20%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너무나 기회가 많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화학 코스모신 소재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좀 복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코프, 좀 속은 쓰리지만 지금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해주셨고 아니다,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기 급등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리해 주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198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들고 계시네요. 5,8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좀 큽니다. 60%로 담아두고 계신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현재가가 4,195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비중도 큰 이 상황. 자,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 50% 정도를 태우실 거면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었다. 이게 목숨을 건 베팅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추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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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한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 나가는 때가 좀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되도록 하지 마시고 물린 건 물린 겁니다. 물린 건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적주 같은 경우는 향후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커지게 쭉쭉쭉쭉 반등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너무 비중을 쏠리게 되면 여러분들 자산이 한쪽으로 다 묶여버려서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비중 50%든 이렇게 마이너스 50%든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적주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홀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내가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정말 현명한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보게 되면 혈당 측정 시험지와 측정 기기의 모든 생산 라인 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당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시장을 주력으로 판매 전략까지 세우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매출액 680억에 110억 정도 사이즈가 나왔다가 작년도 810억에 영업이 134억까지 호전이 됐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적자 실적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매출액이 조금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기 시작하면 영업입익은 대폭 늘어나겠구나. 이거를 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판매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쏠쏠한 전략을 짜고 있다가 나중에 큐를 크게 늘림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면서 이렇게 영업이 크게 개선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망가지는 케이스가 가격 인상을 못해서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가격 인상하면 큐가 같이 떨어집니다. 판매량이 떨어져 버려요. 이런 기업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해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자가 없는 기업은 되도록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과점이나 독점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22년도 실적 앞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면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 순이익 100억 정도 대비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PR 수칙이 약 한 30배 정도 부여받고 있다. 대다수의 지금 의료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특징주 검색법을 한번 보게 되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원료 공급사로 부각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 재료 이제 싹 다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재료를 찾아야 되는 파킨슨병 치료 시장에서 치료 입증 소식을 했었다. 예전에 이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파킨슨병. 이거 한번 뉴스 한번 계속 뒤져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추세이탈 아직은 추세이탈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점상 여기를 한번 찍고 갈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4천선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찍고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천선 이탈 안 하면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매수가가 5,800원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중이 너무 크네요. 진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단기 반등 한번 나왔을 때 비중 최소 절반 정도 청산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5천선 이상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5천선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확 떨어내세요. 확 떨어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베팅해서 좀 수익을 내자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4천원 선에서 반등을 주는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후속 상승의 재료가 될 파키스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져주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제발 이 비중을 좀 덜어내 주시길 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정말 깊어 보였죠. 자, 이 고민 조금이라도 덜어내실 수 있게 저희가 공략주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어제 노란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미 좀 캐치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IT 반도체 쪽 당연히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이게 실적주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주, 재료주 다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적주면 좀 더 가져가도 되겠는데 혹은 재료주는 단발성으로 상승 나왔을 때 좀 매도하는 전략을 잡아야겠다.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실적주가 아닌 재료주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지금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칩 패키지, MCP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사업 비중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만 포커스하셔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반도체 투자 활성화에 대한 수혜주 측면에서 많이 부각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세액 공제 25% 상향된다는 소식 좀 있었었죠. 자, 그럼 설비 투자 늘어난다. 멀티칩 패키지 늘어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4월 13일이죠.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4월 13일날 관련된 종목으로 특징주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도 윤 당성인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투자가 나온다. 삼성전단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반도체 업체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에 대한 활성화 전략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한번 쏘아올림만 하다는 생각 좀 드시죠? 그렇죠? 이거 좀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거 한번 뉴스 한번 제대로 나와주면 한번 쏘아올리겠는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1봉 차트고 주봉 차트 어때요? 이것도 좋습니다. 주봉도 좋아요. 주봉도 차곡차곡 베이스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어떻습니까?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에 전혀 이탈하지 않았죠? 주봉, 그러니까 1봉, 주봉, 월봉상 모두 지금 추세 이탈 하나 없이 지금 단기 반응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상 수급 현상으로 인해서 한 3%까지 쭉 수급 유입이 되는 걸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좀 눌렸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5,920원, 좀 많게는 5,940원 이 정도는 상관없으실 것 같고 손절가는 무조건 잡아드리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재료 종목은 특히나 실적주가 아니에요. 지금 손절가는 5,400원 드릴 테니까 5,400원 이탈하게 되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은 노란톡방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 3% 드릴 테니까 3% 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료 자체는 좀 괜찮아서 조금 더 볼만한 여지는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총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공략주 제주반도체 소개 받아 봤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주들 움직임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재료 상승의 요건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금 제주반도체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주반도체 지금 방송 중 현재가였던 5,920원에서 5,940원까지 좀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단, 손절 대응 이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손절가 5,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표 수익률은 3%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